지금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자리 만났을 때 그게 참나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게. 불교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몰라 해가지고 딱 자성청정심 그 알아차린 의식에 접속했을 때 탐진치 있든가만 보세요. 탐진치 있든가 거기 번뇌가 있든가 진짜로 상라가정 한지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아 알아차린 의식은 있죠. 상 무상함이 없고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감이 느껴지고 영원함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생멸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영원하다는 얘기는요. 그게 막 영원하다고 써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 딱 있었는데 시공을 초월한 느낌이 드니까 시간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성을 못 느껴요.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겠고 공간도 모르겠고 실제 뇌에서 시공 맡은 부분이 꺼지니까요. 참나 접속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그래서 상. 그런데 지금 생각도 못 일으키니까 탐진치가 못 일어나죠. 생각을 해야지 괴롭거든요. 그래서 괴로울 수가 없어요. 락. 상. 락. 아. 아는 알아차린 의식은 익단 얘기고요. 정. 청정. 그러니까 탐진치가 못 일어나니까 더럽혀지지 못하니까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루죠. 유루가 아니죠. 생각을 하면 바로 더럽혀져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 빛나는 의식 상태에서는 더럽힐 수가 없는데요.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더러워져요. 뭔가 오염이 된다고요. 막 더러운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탐진치가 딱 발생하면 벌써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딱 일체를 몰라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좋다 싫다 몰라 하시면서 딱 정신만 차리고 있으시면서 탐진치 없는 상태를 느껴보시라고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이게 열반인데 열반을 내 마음에서 탐진치 없기를 바라니까 탐진치 없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서 탐진치 없애려면 못 없애요. 탐진치 없애려는 생각이 탐진치라니까요. 그래서 못 없애요. 도적 잡으려고 도적을 불러들인 격이라 못 없애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진치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겠다고 덤빈 분들은 죽을 때까지 결국 견성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해탈을 못해요. 왜? 또 일어나거든요. 또 일어나고 일어나든 말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참나만 바라보는 게 해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욕을 먹어도요. 힌두견이 뭐니 뭐 사이비니 장사꾼이란 욕까지 하더라고요. 장사꾼이란 말 하더라도요. 이 말은 해야죠. 이 말은 해야죠. 우리가. 이 말을 계속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진짜 탐진치 없는 세계를 맛보시게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증해 보일 수 있어요. 탐진치 있더냐 없더냐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몰라 명상시키고 도와주고 있더냐 없더냐 확인하면서 가자고요. 이건 바로 구원을 해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말 뭐 현학적인 논리 필요 없고요. 그 현학적인 논리 따지고 있는 게 진짜 탐진치 상태예요. 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으니까 탐진치의 극치죠. 제가 여담입니다. 이런 분 만났어요. 그 초기 불교식으로 공부한 분이에요. 대화가 힘듭니다. 막 신나게 떠들어요. 그러다 이래요. 아 이 말도 내려놔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해요. 이 말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실 말든가 계속 못 말게 신나게 해요. 하지만 이 말에도 집착하면 안 되지. 또 가족 얘기를 해요. 가족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을 나오든가. 아무것도 안 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착하면 안 된다는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말만 하면 말하지 말든가. 집착할 거 다 해놓고. 이 말도 하면 안 돼. 이 말도 버려야 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번 만나고 나면요. 저런 대화를 왜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무소유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 맨날 살 때 많이 사고 또 이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막 이런 말 할 사람들이. 쇼핑 가면 그냥 놀러 갔다가 한 카트 다 채워서 나오시는 분들. 하면서 아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열심히 죄 짓고 일요일날 가서 또 참회하고.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머지 요일도 신나게 죄 짓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 삶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죄만 짓는 중생보다 낫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죄 짓고 참회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여기까지 해줘야 진짜 중생입니다. 참회까지 해주고 또 죄를 지을 때 진짜 중생이 탄생되는 거죠. 진짜는 중생이죠. 참회까지 해줘야지 진짜 중생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신 때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더 답이 없고.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회도 하고 하니까 좀 낫겠지 하시면 위안 얻으시면 예수님이 왜 제일 열심히 참회하는 바이셋파들을 왜 욕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찐 중생들이에요. 그게 이제. 중생 각성. 그래서 막 늘 큰 꿈꾸고 막 되게 도덕적이고 싶어하는 중생. 하면서 절대 안 하는 중생. 그게 중생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요. 거기까지는 중생계라고요. 진짜는 진짜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건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진짜로 탐진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는 참나 아니면 자성청정심 아니면 열반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 현실을 직시를 못하니까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진체속에. 내가 그래도 경전 필사했으니까. 경전을 많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했으니까. 나는 좀 더 구원에 가까울 거다. 그게 바리세파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갈 걸 거라고 믿고 있던 바리세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 창녀가 더 먼저 갈 거다. 니네보다. 천국가다. 그 얘기 뭐예요. 니네가 진짜 찐 중생이다. 진짜 노답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리까지 안다고까지 해버렸으니까 더 무서운 중생이 된 거예요. 진리도 알고 참회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진짜 참회도 할지 모르고. 진짜 저는 몹쓸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더 가식과 포장으로 감싸져버린, 무명 속에 더 갇혀버린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만 그럴까요? 불교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상태다. 그러니까 진짜 하루예요. 막 경전 보고 참회하고 다 막 뭘 하셔도 다 애고 노름이고요. 잠깐이라도 앉아서 참나 만나는 게 진짜 참회입니다. 잠깐이라도 참나 만나는 시간 갖는 게 참회예요. 참나를 못 만나요. 참회하느라고. 최소한 참회합니다. 참나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아들아 막 딸아 하려는데 막 계속 아버지 됐고요. 아버지 참회합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내밀 시간 안 줘요. 그러면서 본인은 참회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한 효자가 없지? 나만한 효녀가 없지? 이래요. 아버지는 싸늘해집니다. 표정. 말도 못 걸게 하는 아들, 딸이 어떻게 효자, 효녀일 수 있죠? 하나 될 수 있는데. 잠깐 시간 내서 몰라 하시는 게 효자입니다. 참나한테 날 맡겼잖아요. 아버지한테 날 맡겼잖아요. 1초라도, 1분이라도 맡겨보시는 분이 찐입니다. 진짜로 맡기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진짜로. 참나 만나야 아버지 뜻을 알죠. 안 만났는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나 경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싸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수행해야 되니까 그냥 글로 만납니다. 아, 아버지가 이러라고 하셨구나. 글만 듣고 글로 배운 보살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글로 배워서 하여. 글로 배워서 선교다니고 글로 배워가지고 남을 부지하겠다고 덤빕니다. 이게 탐진칩니다. 객기예요. 객기 그런 건. 그렇게 세상 일이 쉬우면요. 인류가 지금까지 다 구원받았어야죠. 왜 이렇게 구원 못 받고 견성자가 이렇게 형편없을까요? 어려워서 많이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하라는 대로 안 하면서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요. 그거 빼고 다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날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 지들끼리 만나요. 불효자 서클을 만들어서요. 불효자 클럽 만나서 서로 막 야, 너만한 효자가 없지. 넌 어떡해?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칭찬해 주니까 망각해버려요. 우리만한 효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름은 효자 클럽이죠. 알고 보면 불효자 클럽. 하라는 거 빼고 다 하기. 아빠가 하라는 거 빼고 다 하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안 가게 우리가 깨워서 항상 알아차리면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학당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일상에서 즐겨주시기 바래요. 막 고행하시라고 안 해요. 재밌게 즐기세요.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 몰라. 취미가 하나님 만나기 취미가 하나님 말 듣기라면 된 겁니다. 막 고행하지 마세요. 하다가 재밌어서 취미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전업하겠다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취미인데 아예 전업하려고요. 이 느낌이어야지. 모르겠어요. 이래야만 된대요. 구원 받으려면 어쩔 수 없대요. 이러면 벌써 재미없지 않나요? 벌써 우울하죠.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최대한 쉬운 방법과 최대한 정리된 내용을 유튜브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마칠게요. 모르겠어요. chnor up przykład legislative bank 커뮤니티 회 감사합니다.